와 이거 먹는건데 이거는 삶아가지고 쌈싸먹는거 좋아 맛있어 맛있어요 어떻게 물에 삶아 쌈싸먹으면 맛있어 안먹어 아저씨 지금 뭐있어요? 어? 지금 뭐있어요? 재미? 예? 무슨 재미? 이걸 재미로 하냐? 공감행위 시키니까 하는거지 예 아저씨 조심해요 뱀 아저씨 조심해요 괜찮아 아저씨 다잡아 뱀있으면 뱀있어요 뱀있으면 아저씨 잘 먹는다니까 어 맛있어요 뱀 맛있어? 네 빨리 해 까불지 말고 시키야 아저씨